안녕하십니까 화이트샵입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서 오늘 출조를 결정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역의 터미널에서 대마도행 배만 뜨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지만 대마도를 가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여기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서 후쿠오카 일본 본토 비행기를 탄 다음에 후쿠오카 도착을 해서 일본 국내선으로 갈아타가지고 대마도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현재 만석입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비행기를 타고서 후쿠오카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학가다항 그 항구로 가서 대마도 들어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여객선을 타는데 그것 또한 대마도로 직항이 아니고 익기섬이라는 곳을 거쳐서 대마도를 들어가는 배편이 있어서 그렇게 갈아타고 들어가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조금은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간만에 낚시한다는 그 마음으로 출발을 결정했고 이제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대마도의 잡든 못 잡든 낚시조항 소식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기차 온다 나도 태우고 가요 에이 그럼 탐 먹읍쇼 기차여우고 가야지 자 기차 타러 왔습니다 부산으로 렛츠고 아이고 촌놈이 부산 왔슈 현재는 부산국제공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수속을 마쳤고 후쿠오카 들어가면 학가다항으로 이동을 해서 익기섬 거쳐서 대마도를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따가 도착하면 다음 영상은 낚시조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요